한국단자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 뜬금없이 좀 큰 장대양봉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이런 큰 장대양봉이 나온 적이 없었던 종목인데 나왔어요. 지금 전기차용 커넥터 제품이 성장이 엄청나게 좋을 전망이다. 그러면서 한국단자가 이렇게 싼 종목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 급등이 나왔어요. 이번에 또 이제 저번 달이었을 거예요. 미래차 부품 산업법이 시행되면서 현대차그룹 관련 밑에서 협력업체들이나 관련 업체들이 좀 부과를 많이 받았다가 빠졌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인도 증시에 현대차가 IPO 되면서 한 번 더 현대차 관련 그룹주들이 엄청 오를 전망일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한국단자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잘 나오고 실적도 잘 나오고 이제 뭐 저평가는 맞아요.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미래성장성이 좋은데도 지금까지 주가가 이렇게 안 움직였다는 거는 관심을 못 보았다는 거예요. 성장률 보세요. 매출이랑 영업이. 이번 연도 한 1300억에서 1400억 나올 전망인데 이 정도 되면 시가총액이 지금부터 두 배 가야 돼요. 한 주가는 14만 원 정도 가야 되는데 또 중간에 액면 분할을 하겠죠. 또 효과 받아서 좀 더 액면 분할하면서 이제 또 따로 아니 수급이 또 몰리잖아요. 액면 분할하면서 거래량 폭발하면서 더 오를 수도 있고 지금 보면은 이제 새로운 차트 형성이 될 거예요. 아마 이제 7만 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위에서 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7만 원 깨지면요. 다시 한 번 더 관심이 딱 떨어져요. 그러면은 한 6만원 2천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여기서 다시 잡으면 되니까 7만 원 깨지면 손절하고 6만 원 초반대 다시 잡아서 올린 전략으로 하시고 목표가는요. 얘들은 단타로 가면 안 돼요. 단타가 안 되는 종목이에요. 스윙으로 가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렇게 큰 캔들이요. 그냥 상황 깐 게 이게 30% 캔들이에요. 그러면은 요런 거 보면은 키키야 5에서 10%인데 단타가 조금 무리일 수 있겠죠. 단타로 하면 기본 30분 안에 바로바로 먹고 빠져야 되는데 기본 몇 시간씩 걸린 거는 우리의 정신 상태가 또 이제 힘들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자 그런데 지금 기관들이 왜 이렇게 던질까? 일단 매도를 해서 수익률을 확정 짓고 아마 다시 들어온 거라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얘들도 한국 단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물려있다 보니까 못 털었는데 지금 털었죠. 그 수익률을 매도 버튼 눌러야지 수익률 퍼센트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일단 수익률부터 보여주고 운용사든 투신이든 연기금이든 일단 수익률 퍼센트 보여주고 다시 잡으면 돼요. 호가 떨어지면은 얘들 같은 경우에 맨날 물타기 하는 놈들이니까 금투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물타기 엄청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아마 이런 장대 캔들이 한 번 더 나오긴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딱 손절 여기 7만까지 잡고 아마 뭐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드셨을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주식을 다시 배우셔야 되지 않을까 하루 이렇게 이상 캔들한 게 떴는데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해요. 진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거랑 동시에 비교를 해보면요 자 이거는 다 매도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세력들은 매집을 하고 있어요. 엄청 큰 세력들이. 미래에셋이 세력 창구죠. 우리가 모르는 다른 기타 세력들이 미래에셋에서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양을. 그러면은 오르긴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고점에 있으신 분들은 추매를 점점점 하면서 가시길 바라겠고 매도하신 분들은 한 7만원까지 떨어지면은 그때 한 번 더 들어가셔서 좀 끌어올리신 전략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완성이 되었고 두 달여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머신러닝이라고 들어보셨을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AI가 매일매일 학습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종목을 포착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또 손해가 나요. 그러면 또다시 얘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시장 흐름을 파악해서 또다시 수익을 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저에게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싹 다 제공할 테니까 미리 비용 걱정 이런 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어플의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 이거 보이시죠? 종목 그리고 종목들 종목 화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고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심지어 알람까지 온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은 이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필요 없고 그냥 플레이스토어 다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아시죠? 플레이스토어라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들 어플 설치해 보셨죠?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그냥 와이파이 켜고 이용 부탁드리고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주식 닥터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초록색 바탕 아이콘 나올 거예요.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PC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되니까 PC버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운받으셔서 프로그램 열기를 하면 됩니다. 어플을 어플을 실행하시면 되고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이에요.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면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딱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 쓰라고 나옵니다. 그냥 간단히 회원가입하기 여기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죠. 보이시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간단히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써서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이제부터 종목 알림 극동주도 받을 수 있고 종목 분석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종목 추천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어플을 개발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왼쪽에 보시면 여기 검색 키워드 입력해 있어요. 바로 메인 화면에 바로 나와요. 여기 누르시면 바로 이런 식으로 종목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여기에 입력을 하면 바로 밑에 나올 거예요. 자 손가락으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화면이 나오냐 자 사진 보이시죠. 실시간 수급 동향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과 기간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면은 이제 종목 포인트 딱 여기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종목 포인트 자 보이시죠. 여기 종목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이제 레이팅 포인트 자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레이팅 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시장의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좀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수급이에요.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급이 필수적인데 현재 수급을 볼 때 상승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표기해주고 이거 두 개를 종합해서 얘가 상승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관심있는 종목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 이런 거 검색하다가 이상한 정보 들어가지고 괜히 피해보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사셔서 매매를 하신 다음에 수익을 보시길 바랄게요. 이것만 봐도 이 종목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테마 안에서도 유사한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콜링스와 유사한 테마의 종목을 또 이렇게 나열해줘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분명히 얘는 오르고 있는데 분명히 다음 2차 테마들이 오를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보고 얼마 안 오르는 거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폭등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한층 더 편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맨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종목 찾고 이런 시간을 허비하실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해 드릴 건데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모닝 파워랑 돌격대장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모닝 파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초가에서 돌파하는 종목들 이런 장 초반에서 9시, 9시 10분 사이에 나오는 게 여기 나오는 종목들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도 모닝 파워로 들어가 있어서 바로 얘가 포착한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러니까 얘가 장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제일 시가상 금액이 아니라 이 주식 닥터가 포착했을 때 그때부터 퍼센트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어제 수급 몰린다. 바로 알람을 띄어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구독자분들께는 물으니까 절대 걱정 마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가 걸릴 발동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인 거 아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전.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주식을 좀 하다 보니까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 가장 활발한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AI도 그거를 알고 학습을 계속하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뭐 이런 걱정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포착하면 알아서 여러분들 휴대폰 알람으로 즉시 즉시 이렇게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라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 하시고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나오고 바로 들어가서 하면 되겠죠?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못 낼 일, 그런 일이 없다.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하게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기능 소개는 간단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간혹 가다가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결국은 나중에 어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을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 이거 보니까 막 자동결제 아니야? 하는 고객들, 고객분들이 있었어요.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세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여러분 뭐 따로 결제 시스템 등록하는 것도 없고 자동으로 플레이스토어 이런 결제되는 것도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간 만료된 분들은 어플 고객센터 1대1 문의란이 있어요. 1대1 문의. 여기에다가 저한테 어플 말로 다 됐다. 기간 좀 넣어주세요 하면 제가 바로 기간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아시죠? 우리 모두 이 어플 이용해서라도 좀 많은 분들이 저는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가 되는 날까지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